안녕하세요. 저는 공터 6호점에 다니는 김동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수아연산, 새소, 덥세신과 뺏세신, 감개알기입니다. 일단 덥세신과 뺏세신식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소, 새소, 28, 34, 62호 덥세신과 뺏세신식을 만드시오. 덥세신식은 28 더하기 34는 60이 28 더하기 34는 60이 2. 두번째 덧셈은 됩니다. 그리고 뺏세신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뺏세신식은 입니다.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